기도를요. 중헌보헌하고 계시다는 건요. 신뢰관계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.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신뢰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분도 있죠. 교회가 막 믿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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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분일수록 거리가 먼 분이에요. 자기 확신이 도저히 안 생기니까 계속 이러고 계십니다. 믿습니다. 믿습니다. 자기가 지금 믿음에 취해야 돼요. 도저히 확신이 안 드니까. 즉, 자기 감정에 취하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그렇게 취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. 지금 자기 혼자 감정을 고조시킨 상태지. 내가 도저히 못 믿으니까 믿자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. 그런 말이 다 부지럽습니다. 그냥 신뢰관계예요. 계시는 줄 아니까. 계시는 줄 아니까 신뢰하게 된 게 진짜 믿음입니다. 기독교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라. 그럼 이 믿음이 하나님 만날 정도의 믿음이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신뢰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맡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.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원, 부원 할 수가 없죠. 신뢰관계를 깨는 소리예요. 아버지 하면 끝나요. 아버지랑 여러분, 진짜로 현실에서 아버지랑도 부모님이랑도 진짜 신뢰관계면 더 할 말이 없죠. 아버지 입금했다. 이렇게 서로 끝나야죠, 이야기가. 중원, 부원 하고 있는 게 신뢰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. 아버지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, 이게요. 전혀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습니다, 믿습니다. 좀 약한가? 막 믿습니다. 바닥을 구르면서 믿습니다. 땡깡을 더 부려봐야 뭐가 될까. 진짜 신뢰관계는 어떨까요? 아버지 할 때. 아버지가 다 아시는 줄까지 믿으면요.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, 원래. 이런 말도 그냥 애고가. 그런데 저는 그래요. 아니, 애고가 좀 하고 싶다는데 하면 안 돼요. 말하면 되죠.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. 그럼 진짜 좋겠어요. 그래도 아버지도 때로 하세요. 제 얘기는 해봤습니다. 그냥 이 정도 끝내면 서로 딱 깔끔하죠. 그런데 신뢰 속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나보다 더 현명한 답을 주시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. 내 뜻대로 해달라고 믿는 게 아니고. 이게 성숙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. 불교분들 똑같아요. 부처님한테 기복하는 신앙이 우리나라 태반이 그래요. 계속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신뢰관계에 계신 분은 더 말한다는 게 불편해요. 진짜 신뢰관계에서는요. 또 얘기한다는 게 불편해요. 너 나 안 믿냐? 이럴 거 아니에요. 여러분, 아버지 믿습니다. 지난번 기도드린 그거 어떻게 처리는 되고 있나요?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? 진짜 신뢰관계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. 너 나 못 믿냐?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? 우리 사이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? 너 나 안 믿는구나가 되죠. 결론이. 이거 잘 아셔야 돼요. 그런데 지금 제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안에 참나는 하나님 자리를 모르면 제 얘기도 어차피 다 공연불이에요. 왜냐하면 아니, 안 느껴져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만나라고만 하고 만나는 법을 얘기 안 해주면 어차피 똑같은 소리죠. 어차피 하던 대로 해야 되죠.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머리로 따지지 마시고 몰라 하세요. 몰라라고 하고 마음만 딱 하나로 모으고 몰라. 그게 믿음입니다. 의심하지 않고 모른다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마음에 여러분의 영, I am 상태에 도달해요.